유망종목 아무래도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유망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일은 조금 부담이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유망종목 자세하게 분석을 또 해보겠습니다. 종목공감 한국투자증권 마포지점의 최지훈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기업들 선정을 하셨나요? 최근 플렉스컴, 에스맥, 나노스 등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금일도 향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스마트폰 부품주인 멜파스와 RF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T 쪽, IT 부품주들은 그래도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먼저 멜파스 자세한 내용을 하라고 할까요? 멜파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 사용되는 터치센서 칩 및 터치스크린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터치센서 칩의 경우 삼성전자의 메인 공급 업체이고요. 최근 부진했던 터치스크린 모듈 부분에서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물류양 수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 그리고 갤럭시 노트2의 터치센서 칩이 공급됨에 따라서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터치센서 칩 부문의 안정적인 성장과 그동안 부진했던 모듈 부분의 개선이 긍정적이며 향후 삼성전자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됨에 따라서 꾸준한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네. 꾸준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실적은 어느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까? 2012년 연간 매출은 3,400억, 영업이익은 27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2013년에는 매출 4,500억 원, 영업이익은 400억으로 전망이 됩니다. 3분기 실적 발표 결과 매출은 926억, 영업이익은 74억을 기록해서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0%가 증가하였고요.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했을 때 120%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하고 그 다음에 부진했던 터치 모듈 부분의 개선으로 4분기 매출에는 매출 1,200억, 영업이익은 100억으로 내년까지 꾸준한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고성장을 이끌만한 성장 모멘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주시죠. 네. 최근 스마트폰 부품제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장 동력인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내년에 고성장이 기대되는 태블릿 PC 부분에서도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국내 터치센서칩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서 향후 출시되는 삼성전자 신제품에 지속적으로 납품이 예상이 되고요. 또한 동사가 개발한 터치 모듈 분야의 DPW 신기술이 4분기부터 투주가 이어짐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고성장함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터치칩 메인 공급 업체로서 향후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도 부품 공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네.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10월 말에 저점 대비해서 특히나 11월 들어서 많이 올라온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한 2월, 3월 정도의 정고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상승은 기간 매수로 인한 상승이어서 긍정적이고요. 내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서 관심 가지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매수는 2만 5,500원, 목표 가격은 2만 9,800원, 손절 가격은 2만 3,7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보다 약간 눌림목이 연출되는 2만 5,500원에서 접근을 하면서 목표가 2만 9,8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업 알아볼 텐데요. RF텍이죠? 네. RF텍 말씀드리겠습니다. RF텍은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은 핸드폰에 탑재되는 충전기와 DMV 안테나이고요. 일부 LED 조명 부분도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충전기가 68% 그리고 안테나가 15%, 조명 및 기타 부분이 17%를 차지하고 있고요. 충전기 관련 제품은 100% 삼성전자의 납품 중에 있으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올해 충전기 및 DMV 안테나 부분에 최대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경쟁사로 동양 EMP, 파트론 등이 존재하고요. 삼성전자의 무선 충전기 출시에 따른 무선 충전기 분야의 고성장도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최대 매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네. RF텍의 올해 실적은 매출 2,600억, 영업이익은 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했을 때 55% 증가, 영업이익은 83% 증가로 전망됩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 800억, 영업이익 68억으로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되고요. 4분기부터 갤럭시 노트2의 DMV용 안테나 메인업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기존 충전기 부분의 안정적인 성장과 안테나 부분의 높은 수익성으로 4분기 역시 실적 호조가 전망됩니다. 내년 연간으로 매출 3,300억, 영업이익이 27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2012년에 이어서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실적도 최고의 실적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HTS에 RF텍을 딱 치니까 뉴스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선 충전 시장의 급성장에 최대의 수혜주다라는 점이거든요. 이 무선 충전 시장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전하고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갤럭시 S3 출시와 함께 무선 충전기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 중에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시장이 열림에 따라서 RF텍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연량이 증가하면서 RF텍의 점유율도 40%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3 그리고 갤럭시 노트2의 메인 공급 업체로서 입지를 확보하였고요. 향후 신제품 출시에 따른 안테나 부문의 점유율 상승도 기대됩니다. 꾸준한 매출 성장하고 영업 실적 증가에 비해서 현 주가는 아직 주요 경쟁업체에서 입회했을 때 저평가 국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직 시가총액 기준 1,400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주가 레벨업을 전망을 해주셨는데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레벨업을 예상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일 신고가를 기록하였지만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에 기대가 됩니다. 매수는 1만 3,500원 매수고요. 목표가는 1만 8,700원, 손절가는 1만 2,3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멜파스와 RF텍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한국투자증권 마포지점의 최지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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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